사람들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도 좋을 것이라는 착각을 갖습니다 큰 교회, 큰 교회는 좋은 교회일 거야 여러분 은사나 능력이나 어떤 규모가 큰 것이 믿음이 좋은 것과 꼭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던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큰 능력과 기사를 행한다고 다 주의 종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마귀가 믿는 성도도 미혹할 때가 올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또는 그것을 경환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교회가 생기가 있게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믿음이 없는 사람 또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놀라운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역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은사 사역에는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미혹이에요 마귀가 이런 기적을 행하는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쓰려면 철저하게 성령님에게 복종하는 것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오직 영광은 주님께만 돌리는 것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도아디라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다 이세벨에게 미혹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24절에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잡고 있어라 이 굳게 잡고 있어야 될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이에요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심령 안에 미혹을 통해서 교묘하게 들어오려고 하는 영적인 악한 괴계를 여러분이 절대 작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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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